프로토스는 다 이렇게 생겼나? 여자들이? 어... 당신네들은 아이어를 가졌습니다. 우리에겐 문화뿐입니다.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생겼어요. 자... 개... 뭐야? 연결체 과충전. 연결체가 자동으로 주변의 적 유닛을 공격하여 20의 피해를 줍니다. 우와... 자동으로 주변의 적 유닛을 공격해? 개좋네. 탐사정 없이 아둔의 창이 융화소에서 베스피 가스를 자동으로 채취합니다. 우와... 탐사정 없이? 이거 개좋네? 어... 이거 해야겠는데? 게이드가 아니야? 됐어요. 이거는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. 이게 상당히 좋다고? 저 위에 있는 게? 지금은 못 올리는데? 우주... 소환 조회... 우리... 아니, 우리를 된다. 우주관문과 로봇 공학 시설을 전환하여 소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소환의 재사용 대기 시간은 기존의 생산 시간보다 20%만큼 짧습니다. 어... 소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? 우주관문과 로봇 공화 시설을 전환하여? 우주관문이랑 로봇 공화 시설이 뭐죠? 공학 시설이? 한글로... 한글어로 돼 있어가지고... 아... 공중 유닛 뽑는 게... 우주관문이야? 야, 그러면은... 공중 유닛의 스타게이트나 로보틱스까지도 이제 관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? 파일런으로? 그 말이야? 소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. 우와, 개쩌네? 그러면 거의 모든 게 그냥... 다 된다고 보시면 되네? 에피선들이 모두 확인됐습니다. 한 척도 빠짐없이 아둔의 창의 호위를 받고 있습니다. 가자.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. 하지만 셔크라스가 아무리 적음을 위해 뒤덮이는 걸 보느니 차라리 파괴하는 게 낫습니다. 계획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, 신관. 말해보시라. 그대의 세계를 어떻게 파괴할 생각이오? 사원의 위상불감기를 과부하시키면 막대한 에너지를 행성핵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. 아, 전쟁 후에 안 갔다. 행성은 파괴될 것이고 암호는 내 세계를 갖지 못하겠죠. 괜찮아, 하드코어 못하지, 뭐. 여러분, 훈주 말고 저런 얘기를 좀 해봐. 어, 지금 내가 할 것들 앞으로 이, 해야될 걸 말하면은 하, 그걸 보다가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. 나 데모라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웃기냐. 자, 다음 파손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. 아프리카노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자, 유튜버로 보시는 분들은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많은 좀 누르시고요. 구독하기 좀 많이 눌러주세요. 예. 제가 유튜브 다 집계합니다. 많이 안 누르시더라고요. 좀 많이 눌러주세요. 제가 사실 유튜브 제일 많이 신경 씁니다. 다음 파프보다, 아프리카보다. 노력하겠습니다. 유튜브 열심히 할게요.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야아. 저런거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냐 뭔가 옛날 시대에 이런거 비슷한 유적같은거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사람 막 얼굴같은거 개무섭게 그려져 있고 개이득이네 저거까지 있어가지고 저 옆에 포토 깔아두면은 아 깔려있네 야 이거 깔아두면 최강이다 진짜 우와 맵 바바지네 개이득 자 일단 1분부터 야 가스 공차로 얻는거 개좋아 와 이제 다크는 그냥 주네요 아몬의 저그 쟤네를 한번 저기 죽이고 오자 암살 한번 가시오 남서? 이쪽 아니야 천정석을 공격할땐 조심하십시오 천정석이 손상되면서 그 내부의 에너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어? 천정석이 손상되면서 내부의 에너지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다고? 오우? 우와 아 1억을 낸다는거구나 주변을 때린다는거구나 아 뭔 말인지 알았네 신관이시여 주변에 자원이 더 있습니다 자원 곁에 두번째 연결체를 건설하면 자원 제출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야 멀티하란 얘기죠 이거? 어 멀티 한번 하자 둠 되니까 잠깐만 이거 올라오는 데를 잘 봤다가 야 여기 많이 올라올 것 같애 여기 포트 한번 지어 일단은 D펜부터 확실하게 해 둬야 돼 D펜부터 확실하게 한 다음에 어 야야야야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거 D펜날 때 개맞네 최대한 시간 벌면서 됐어요 1군 조금 옮기자 얘네는 여기 뭐 파트도 가고 먼저 죽여 싹 붙어야돼 이거는 부술때 이게 막 떨어지기때문에 그래서 알아두면 다 살거고 어 뭐야 엄청 큰거 하나 썼잖아 뭐야 이거는 추적자 좀 뽑아야겠네 이거는 추적자 좀 뽑아야겠네 야야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게 생각보다 긴거야 지금 그 해야될게 많은거야 기다리고 저그가 남동쪽 진입도로 사원에 접근하고 있다 포토만 미친 듯이 까라다 있다 다하는거 아닐까 됐어 자 이제 시작해볼까 이제 게이트웨이를 확장한다 됐어 다 준비되있어 쳐들어올리면 얼마든지 쳐들어와봐 이 자식들아 됐어 야 이거 오는 애들 막느라고 여기서 막혀있었구나 너 어 아니 차라리 너는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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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네 맞어 야 여길 안 막았네 어차피 다크테플로 남겨넣어 게이들 켈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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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더 뽑아야돼 아싸 쉬드로 막았죠 복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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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최대한 다 D펜 다 해놓고 어 이것도 하나씩 딱 지을 어 어 꿈쩍도 안 하죠 어 자 스킬은 어 제가 모르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되면 여유보다는 써야될 때 쓰겠습니다 지금은 뭐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안쓰는거고 너무 이렇게 훈수 안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어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어 이거 드랍 아니야? 전술을 본적이 있다 그래그래그래 드랍느낌해 드랍느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가자가자가자 대군준다 대군준다 이씨 여기서 이씨 여기서 떨어뜨려버려 여기서 갈다아 모다 모다 야씨 그냥 왔어도 이건 답이 없어 이거는 어 게이드 아니다 이거 한 번에 어 한 번에 찍어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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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아냐 이렇게 할 것도 없어 다 전부 다 가 일단은 최대한 D펜 음 일단은 최대한 D펜 로보틱스도 하나 지웁시다 거의 디펜스다 어 슈퍼 디펜스 한번 해줘야겠네 추적자를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타고 넘어와서 쟤네들은 한 번 싹 쓸어버리려고 내가 지금 슈퍼 디펜스 슈퍼 디펜스 슈퍼 디펜스 슈퍼 디펜스 슈퍼 디펜스 슈퍼 디펜스 가자아아! 조젓 뭐야 이씨 야이 가만있어 봐 몇마리가 쳐오는거야 이것이 아니 야 이건 뭐 다 벌어오 되있었단 얘기야 그러면은 그냥 갈때까지 가자는 얘기지 지금 야! 오네 이씨 가야야야 게임을 게임고 게임고고 야 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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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배째 이씨 개같은것들 이씨 어이 잠깐만 전면전면 쉴드 어 끝까지 가 이씨 여기서 안방으면 어째 본질에서 막을거 아냐 쓸어버려 이씨 쓸어버려 그냥 쓸어버려 어 쓸어 쓸어 야 목표가 뭐야 적은 10억마리가 올 때까지 버티는거였어? 미쳤네 이거 다 쓸어 다 쓸어 야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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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멸 이씨 야 가만있어봐 다 불러 다 불러 이씨 수정탑 부족해 그냥 하나 더 줘 이씨 끝까지 가 이씨 뭐 여기서 끝까지 가는거야 어 너는 뭐야 이씨 뭐야 뭐야 찢어버려 그냥 이씨 아니 왜 저거 쓰고 나오세요 어 근데 지금 몇 마리야 어 저그 7천마리네 저렇게나 한번에 막 늘어나? 아 7억 그래 7억이네 어 어 내가 아까 말했으면 7천억이 될 뻔했네 그랬으면 어 어 됐어 애들 어차피 다 막아 저정도는 가서 좀 죽여 싹 쓸어 싹 내가 찾아가는게 더 훨씬 빨리 깨는거 같애 내가 찾아가는게 더 훨씬 빨리 깨는거 같애 내가 찾아가는게 더 훨씬 빨리 깨는거 같애 어 정현동씨가 정신 그거 정신 그거 걸리셨다고 했는데 내가 그거 걸릴거 같다 어후 야 돈 많은거 봐 파일 하나 더 줘 이씨 인구좀 줄게 개특이하게 하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몰라서 이렇게 하는거 아냐 어 재밌게 할라고 이러고 못깨면은 솔직히 진짜 빡치는데 보는사람도 다르게 깨는거 같애 뭐 야 이거 한번 쓰자 태양인창 한번 다음에 나오면은 한번 크게 한번 씁시다 그냥 여기다 미치게 그냥 어후 충분해 충분해 어후 와아 폼종이 진짜 세네 아 흑 아 아 아 이제 할렐루 아니 아 아 아 감사합니다.